To learn more, 1.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. 1. 보낼 수 있어요. 2. 통화할 수 있어요. 3. 갈 수 없어서 2. 다음을 듣고 연습해보세요 1. 한국어로 문자 보낼 수 있어요 2.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? 네. 괜찮아요 3. 무슨 일이에요? 오늘 수업에 갈 수 없어서 전화했어요 다음을 듣고 연습해보세요 1. 번호실한 고른 한국어로 문자 보낼 수 있어요? 코리안 바사에 메세지 파트한테 파리 2. 지금 동화할 수 있어요? 2. 아이콘 폰 디테 파리? 4. 네. 검체 건가요? 아이콘 폰 디테일 złoty 고lift 2. 무슨 bacse Things who need to be here? geht can rotate 하면 이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